여기는 다시 고양 퀸텍스 PBA 스타디어입니다.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 32강전 세미세이기너와 정경섭의 2세트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1세트는 정경섭이 2.143의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15대8로 7이닝만을 이겼습니다. 자 이 초구가 중요한데요. 2호 7의 초구 배치. 자 이렇게 직접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초구가 어렵네요. 특정 안될 때 보면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초구를 실패했어요. 세미세이기는 길게 공략했는데 놓쳤고 자 직접 봤던 정경섭도 놓쳤습니다. 자 네콘 컨트롤을 살짝 끌어서 가려고 하죠. 특정을 낮춰서 직접 공략. 자 극정성 잘해줬고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부치 더블쿠션인가요? 네 더블쿠션 형태 횡단 형태로 내릴 수도 있고요. 더블쿠션 내렸어요. 네 장장탄으로 갑니다. 아 정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쵸. 세미세이기너 선수는 지금 보니까 웨이트도 참 열심히 하나봐요. 네 상체 근육 팔을 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쵸? 네 실제로 보면 더 단단합니다. 네. 자 앞돌리기 아 조금 모잘랐어요. 들어서 앞돌리기 공략이었는데요. 워낙 화려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라서 난구풀이도 잘하죠. 아 저 왼쪽 팔 좀 보세요. 네 오른쪽 팔도 그런데요. 아 그래요. 양쪽 팔 좀 보세요. 이래야 했더니 화면에서 자 역회전 넣어치기였는데요. 아 좋습니다. 두 제자가 스승을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정진수 선수가 아주 멋진 플레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잘 쳤어요. 하필 저 장면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품하는 장면이 잡혀서 하품할 줄 알고 잡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자 뒤돌리기 자 좋습니다. 살짝 꺾어놓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아주 뭐 시원하게 포쿠션으로 공략 지금 이 시간대가 조금 일찍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잠이 좀 올 수 있죠. 그쵸 피곤한 상태죠.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자 옆 돌리기 키스를 빼는 두께를 설정하는 게 첫 번째고 거기에 맞는 두께와 스트로크를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요. 두껍게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아 공이 또 모였어요. 자 지금 배치는 뭐 특정 확률이 꽤 있죠. 네 스리뱅크를 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지금 배치를 열어주고만 정경석 4대 3으로 앞서가는 세미세이기너 역돌리기를 살짝 끌어갈지 비껴치기로 갈지 비껴치기로 갑니다. 배공의 회전력을 잘 살려줘야 되고요. 여기서 회전이 많이 필요하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5대 3으로 앞서가는 세미세이기너 자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 일목적구의 진행을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일목적구가 또 빨간공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4위로 또 키스를 잘 보내면서 득점 4득점째 당부용어 우리말 공모전에서 쓰기로 얘기했던 그 용어 중에 지금처럼 키스라는 부분을 충돌 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리버스엔드가 끝오름이 끝오름이죠. 용오름이 아니라 용오름 멕시멈 플레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7대 3으로 세미세이기너 앞서갑니다. 회전력을 예민하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원쿠션까지 넉넉하게 내공을 빼주고 거기서부터 입사를 시키면 노란공이 맞을 수 있는 입사 반사가 형성이 훨씬 더 좋게 되거든요. 세워치는 형태가 아니니까요. 더 잘 만들어줬고요. 지금 그것도 비켜치기 더블쿠션이에요. 네. 장장탄으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세미세이기너인데 아 이거는 조금 덜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7대 3으로 앞서갑니다. 여기서 깊게 내려갔어요. 정경석 과감한 혜택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뱅크샷으로 가는 거죠. 폰뱅크예요. 네. 자 키스가 나고 말았군요. 이 세트 분위기는 세미세이기너가 7대 3으로 앞서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본백한 어치기인데 아 뱅크샷에서 저런 키스를 빼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득점이 되지 않고 난 이후에 대체를 비교적 좀 편하게 주는 느낌인데요. 세미세이기너 이것도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일목적고 컨트롤도 상당히 잘했고요. 네. 일목적고를 잘 돌려놨기 때문에 다음 배치도 적당한 포지션이 서줬죠. 뒤돌려치기 옆돌리기가 모두 가능한 상황인데 옆돌리기로 가나요? 옆돌리기로 다시 한 번 갑니다. 선택지가 많았던 세미세이기너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득점 이후에는 옆돌리기 형태가 또 가능하게 물론 배치가 무조건 쉽다라는 것보다는 가능하게 서있어요. 어 근데 지금 노란공을 보고 있어요. 아 노란볼 옆돌리기로 가는군요. 자 생각보다 아예 길게 친다 생각하고 쳤는데요. 마지막 회전 네 좋습니다. 역시 잘 칩니다. 3연속 득점 자 1세트와 완전 다른 분위기로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껍게 네. 아 스피커 형태로 공략을 해서 득점이 됐습니다. 다음 배치가 조금은 어려운데요. 비켜치기 더블 쿠션이나 넣어 치기를 칠 거면 조금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는 저 사이로 빼고 가야 돼요. 자 키스 빼고 선거 네 좋아요. 12대 3 오와 와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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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지금 아니 본인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어서 저는 공이 너무 얇게 맞으면서 득점이 돼서 네. 공이 좀 안 서서 저렇게 실망스러운 기색을 내색한 걸 수도 있고 자기 예상이라 좀 달랐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가로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은 맞았습니다. 네. 인사를 하죠. 그냥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자 끌어서 돌리지 못한 거죠. 13대 3으로 크게 앞서나가는 세미세이기너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터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웃는데요. 네.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웃는 거죠. 뒤돌려치기로 각도 만드나요? 앞돌리기는 너무 어려운데 앞돌리기는 어려운가요? 네. 자 뒤돌려치기 각도 아 잘 만들었데요. 각도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길게 뒤로 빠졌어요. 잘 쳤는데요. 아쉽네요. 그리고 밀어서 밀어서 가나요? 밀어서 치기로 가는군요. 마지막 기전 충분하죠. 세트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군요. 세미세이기너 이번 세트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사이밍만의 세트포인트 이런 경기를 해야 또 세이기너를 이길 수 있다면 참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얇은 두께에서 스티로치 경태 마무리가 됩니다. 2점 15대 3으로 2세트를 가져갑니다. 4이닝만의 세트를 따내는 세미세이기너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또 정경석이 보여줘야 세미세이기너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남은 세트도 명승부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1세트는 15대8 2세트는 15대3 세트스코어는 1대1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